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중형은행과 작은은행의 예금주를 필요하면 정부가 보장할 준비가 됐다고 자넷 옐른 재무장관이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정부 방침이고 재무장관은 은행 사태는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망해버린 실리콘밸리 뱅크를 포스트시리뱅크가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콜퍼스 기사가 작업을 시작하는 새벽 4시 30분 LA통합교육구 노조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교사 노조의 파업이 아니지만 교사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수업은 없으며 교육구는 임시 차일드케어와 학생들의 식사를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주지사는 아직 노사협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가능성은 찻잔 속 폭풍입니다. 본인이 기소되면 시위하라고 촉구한 뒤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기소 여부 자체를 비난하지만 사려깊은 정치인들은 당을 초월해서 의사당 폭동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대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체포될 것이라고 예측한 이후 그의 소셜미디어 모 회사를 인수하려는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바다와 텍사스 주의의 두 군데가 역사 유적지로 지정됐습니다. 참전용사와 원주민을 위한 원주민을 기리는 유적지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인공지능 GPT-4는 이전 볼전보다 잘못된 정보를 더 많이 더 진짜처럼 더 자주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빈 방문으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시진핑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는 웃지만 5시간 동안 두 사람의 비공개 미팅에서 어떤 합의를 받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에 맞춰 사흘 동안 우크라이나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라이벌 국가의 수도를 같은 이슈로 동시에 방문하고 있는데 일본 총리가 예고 없이 외국 방문을 한 것 자체도 무척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오늘 미국이 뉴욕도 그렇고 로스앤젤레스도 그렇고 뉴스가 무척 많습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를 결정을 하고 그를 체포를 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를 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쪽으로 이제 거의 확정되긴 했는데 오늘 그 이전에 마지막 뉴욕의 대배심에 출석을 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쪽에서는 전부 그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고 로스앤젤레스 쪽에서는 버스 기사가 처음에 LA 통합교육부 소속 스쿨버스 기사가 일을 하는 시간이 4시 30분입니다. 그래서 4시 30분부터 이 스태프들의 파업이 시작이 됐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이슈인 은행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본사가 있는 뉴욕 미국의 은행가협회에서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연설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중형은행과 소형은행의 예금도 필요하다면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니처 뱅크의 그 예금주들과 똑같이 25만 달러 이상까지도 정부가 커버를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행령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연방 예금보험공사가 커버하고 있는 돈이 25만 달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인분들도 내가 은행에 25만 달러 이상 있는데 이걸 은행을 분산을 해야지 요즘 너무 어선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25만 달러 이상을 할 수 있다 하는 안을 내놓은 이후에 그가 선택한 장관인 재무장관이 그렇다. 지금 25만 달러 이상 연방정부는 준비가 돼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은행권이 안정돼 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말을 전부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의 미국의 재무장관의 위치는 마치 외교관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한 자라 깔아두고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안정시켜야지 되기 때문에 아주 뭐 과격한 말이라든가 아주 너무너무 확실한 말이라든가 또 피하면서 좀 두루뭉실하게 하는 게 지금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끝이 보인다.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 재무장관으로서 은행협회에서 은행가협회에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 큰 규모의 은행가들도 안심을 시키고 예금주도 안심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25만 달러 이상 이 은행에 입금을 하셨다고 해서 인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재무장관이.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은행이 망하면 예금보호공사가 보장하는 25만 달러 이상이어도 정부가 보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s ready라고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거도 얘기를 했어요. 그 증거로서 연방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연방준비제도가 새로운 라인업 크레딧을 라인을 열었잖아요. 3척억 달러. 그 가운데서 이미 반 정도는 쓰여졌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의회에서 얘기한 것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두 가지 이슈. 지금 안정돼 가고 있다. 끝이 보인다. 은행 사태. 이것은 이제 재무장관이 하는 말이라고 해도 첫 번째 작은 은행과 중간은행의 예금주들도 25만 달러 이상 했을 때 25만 달러 그 이상의 돈까지도 정부가 다 커버를 해주겠다 하는 이 얘기는 지난주에 의회에서 한 얘기와는 다릅니다. 지난주 의회에서는 too big to fail. 정말 너무 큰 은행. 그런 은행만을 보호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건 이제 원칙을 얘기를 한 거죠. 재무장관이 큰 은행만이 예쁘다 하는 뜻이 아니라 원래 연방예금공사 FDIC라는 것이 25만 달러까지만 커버를 하고 큰 은행은 자산이 3조 달러 2조 달러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뭔가가 망했을 때 어떻게 연방예금공사가 돈을 그만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은행이 예금을 드는 그 보험금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는 정부가 맡아서 하죠.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 원래의 기본 얘기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실리콘밸리와 시그니처 뱅크 때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예금주들을 손에 하나도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외교관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은행과 협회에서 큰 은행도 정말 중요하다. 미국의 경제 전반 경제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나 작거나 중용 은행도 중요하다. 가족과 스몰 비즈니스에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은행이 크레딧세 문제가 아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자율이 변동됐을 때 그 은행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지 된다. 받아야지 된다. 그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규제도 다시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있었고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가 있었습니다. 그것 해결됐고 누군가가 산다고 했고 시그니처 뱅크도 커뮤니티 뱅크가 산다고 했으니까 일단 해결됐고 실리콘밸리 뱅크도 지금 누군가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미국 것만 말씀드리자면 시그니처 뱅크와 실리콘밸리 뱅크가 크레딧이 나빴는가 은행의 등급이 나빴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 변동이 있었을 때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예금주가 한꺼번에 찾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 이자율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지 된다. 지금 자넷 옐른 재무장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리콘밸리 뱅크는 전체를 실리콘밸리 뱅크도 상업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하는데 그 전체를 매입하는 의사를 포스트 시리즌스 뱅크쉐어 컴퍼니가 밝혔습니다. 포스트 시리즌스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본사가 있고 125년이나 됐다고 하고요. 포스트 시리즌 로고 보니까 많이 본 것 같은데 20개 주에서 은행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은행이고 30번째 규모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산은 1090억 달러 정도 되고 일요일에 어퍼했다고 블룸버그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값 같은 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이번에 문제를 제일 처음 일으킨 그 은행을 사겠다는 의사 자체도 이 포스트 시리즌 뱅크는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군데서 입찰을 하겠죠. 입찰 자체는 이번 주 수요일이면 내일이네요. 내일 마감을 하고 제일 많이 돈 낸다는 쪽으로 보내고 지금까지는 이제 FDIC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던 것을 이제 그쪽으로 넘겨주겠죠. 이렇게 이번 은행 사태를 보면 이건 약간 큰 줄기와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실리콘밸리 뱅크가 미국의 규모 한 16위였습니다. 2천억 달러 정도 자산이었잖아요. 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망해버린 실리콘밸리 뱅크도 역시 비슷하게 그러나 약간 실리콘밸리 뱅크보다 작은 그런데요. 이 실리콘밸리 뱅크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포스트 시리즌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자산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욕 커뮤니티 뱅크가 다시 인수를 하잖아요. 그 망해버린 실리콘밸리 뱅크보다 훨씬 자산 규모가 작은 이런 은행들이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은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 라디오 서울방송도 특히 이제 오늘의 미국보다는 저희 뉴스 시간에 많이 전해드리고 있고 오늘도 아마 새로운 리포트가 나갈 겁니다. 정현우 보도국장이 리포트를 할 텐데 한인은행도 마찬가지로 FDIC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25만 달러까지는 그게 이제 보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짐을 갖고 계셔야지 되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 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부터 진행되는 그런 뉴스 시간에 좀 자세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은행에 이 은행의 신용등급이 이랬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안전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포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망하기 전에 신용등급 괜찮았었습니다. 그 직전에 내려가기는 했었지만 그리하여 은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지 되면서 이런 새로운 사실이 딱 일어날 때 우리는 아암비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서 배워가고 살아가는 거죠. 계속 이 뉴스는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4시 30분부터 LA통합교육구 스태프들이 특수교사보조 또 많은 회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아이들 놀이터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점검해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파타임도 계시고 풀타임도 계시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카페테리아에서 일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 3만 명이 가입된 SEIU 노조 로컬 99이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경비, 관리인 전부 다 했는데 왜 학생들이 LA타임스 같은 경우도 42만 명이라고 했다가 50만 명이라고 했다가 워싱턴포스트는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60만 명이라고 했다가 전체적으로 왜 학생 숫자가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저 42만 명에서 최고 60만 명의 학생이 오늘 당장 피해죠. 일종의 피해를 보게 됐고 한마디로 파업을 하는 이유는 노조에서는 4년 동안 봉급을 30%를 올려라.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도 있지만 크게 그리하여 현재 대부분이 대부분은 아니고 팔타임도 많은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한다 하면서 어쩜 이렇게 봉급은 조금 주느냐. 1년에 2만 5천 달러를 버는데 이걸 30% 올려야 3만 6천 달러가 된다. 이 비싼 집값, 식료품 값을 캘리포니아주에서 내고 최저로 살 수 있도록 그 정도를 해라 하는 거고 교육구 측에서는 한 23% 정도 5년에 노조는 4년에 30% 올려라. 교육구는 5년에 23% 올린다. 그리고 무슨 캐시 보너스 3% 정도는 주고 헬스케어 같은 것도 확대를 하고 하는데 교육구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지금 학생들 숫자는 줄어들고 몇십 년 전에 70만 명 넘었는데 지금 40만 명밖에 안 된다.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이 교육구가 돈을 받는 게 학생 한 명당 주정부의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게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산을 예산표를 보지 않고 무조건 올릴 수 없다는 아무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파업 중에도 역시 협상은 하겠죠. 지금 사흘 파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흘 파업이 하루로 이틀로 사흘로 끝날지 연장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까지 천 군데 학교가 넘고요. 학생들 그렇게 많기 때문에 문을 여는 학교도 있기는 있더군요. 쭉 그 도표를 보니까 문을 열어서 공부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 데이케어 센터처럼 쓰도록 하는 것도 있고 18군데에 LA 카운티의 레크리에이션 센터도 오늘 아침 8시 30분부터 5시 30분 오후까지 문을 열고 그리고 LA는 학생들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나 원하면 하루에 아침 점심 두 번을 먹여주잖아요. 그래서 사흘이니까 여섯 번 아이 먹을 것을 픽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교사는 교사와 양호 교사도 있고 사서도 있고 해서 그 노조도 3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 일반 오늘 파업을 하기로 한 그 노조에 속한 노조원들이 3만 명이고 합쳐서 6만 5천 명이죠. 교사도 동조하면서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2019년도에 교사가 엿새 파업했었던 적 있죠. 그때 이제 뭐 에릭 가셀이 시장이 며칠 전에 LA 타임즈가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파업을 풀었는데 아직까지는 오늘이 100일 되는 날입니까? 캐런베스가 LA 시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관여하지 않아? 원래는 사실은 LA 통합교육구 여러분들 교육위원 선출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중재를 하려는 의도가 있을 때 중재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주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부도 LA 통합교육구에 학생 한 명당 1년에 몇 천 달러 주정부의 예산에 맞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두 사람 다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민주당입니다. 노조는 민주당이 강하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어느 시점에 캐런베스 LA 시장과 개빈 유섬이 개입할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사람은 시장과 주지사는 계속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교사들도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파업에 동참을 하지만 교사들도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구와 협상이 안 되고 있는데 교사들도 올려달라고 하는 게 이번 학기에 5% 내년에 6% 그리고 그 이후에 3% 합쳐서 교육구에서는 14%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교육구에 아니에요. 교사는 14%가 아니라 우리 20% 달라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 교육계의 파업이 엄청 많다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019년도 LA통합교육국 교사만 파업한 게 아니라 UC계열 파업도 지난번에는 대학원생들이 대체적으로 주축이 돼서 한 6주일 동안 파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저쪽 중가주 세크라멘토에서도 파업을 한 적이 있었고 지난 가을이었네요. UC에서는 4만 8천 명 거의 6주일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이제 교육계의 파업에 대해서 UCLA의 노조 센터장인 켄웽 씨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네요. 지난 6년 사이에 교육계의 파업이 확대됐는데 너무 저임금이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교육계에서 일해도 이 임금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똑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사일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직업의 사람보다 훨씬 적게 받고 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더 적게 받고 2만 5천 달러를 받아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떻게 집세내고 자동차 타면서 살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는 여론으로 보면 노조를 지지하는 게 협상력이 좀 높아야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느냐 해서 노조를 지지하는 게 지난 50년 사이에 최고랍니다. 그런데 또 교육부 얘기를 들으면 아니 적자인데 어떻게 올려주느냐 조금 있으면 적자가 될 텐데 그 딱 그 페이퍼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돈과 연관된 파업 이슈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지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지금 뉴욕이 참 어수선하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리 정상회담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 조금 전해드리겠고 이건 이제 아시아의 국제정세와도 연관이 돼 있고 꼭 한국 뉴스를 통해서만은 접하기 조금 힘든 그런 속뜻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뒷부분에 제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고요. 잠시 뒤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이슈 그리고 또 다른 항상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도 정상적인 이슈들도 돌아가고 있는 미국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이 나오고 나서 미국이 잠재적인 폭력에 잠재적인 폭력에 항상 대비를 해야지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처음에 대통령이었을 때는 인종차별적인 이런 문제가 있었고 KKK단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발언 등등 그동안에 함부로 폭력을 저지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도록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의사당 폭동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 깜짝 놀라면서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지난 토요일에 내가 다음 주 화요일 오늘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체포되면 시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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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이 이제 이 같은 소셜미디어에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뉴욕의 경찰국은 말할 것도 없고 무척 폭력에 대해서 잠재적인 폭력에 대해서 시위와 함께 대비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에도 사람들이 그냥 평화적인 시위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총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몸에 총칼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무슨 특수한 조끼를 입고 거기에 다 꽉꽉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은 두 가지로 걱정하죠. 하나는 이것이고 하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 중심으로 공화당 정치인도 뭉치게 하고 그의 지지자도 뭉치게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공화당은 공화당 나름대로 트럼프에게서 좀 떠나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하는 것 하원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하탄 검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연방수사자금이었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답하라 하는 것 트럼프 전 대통령만 지금 좋았죠. 너무너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선거 캠페인을 시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캠페인 모금에 이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어제 돈이 뭉쳤다고 돈이 뭉쳐요? 네 돈이 뭉쳐서 들어갈 그럴 정도로 많이 모였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공화당 전략가 가운데서 일부는 정치 역사상 최고의 연방 캠페인을 해준 거다. 뉴욕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공화당 전략가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요. 공화당 정치인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옆에 모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좀 애매하게 론 디센티스가 한마디 했던데 정말 성의 없는 한마디처럼 들리던데요. 그런 상황도 있을 테고 사려 깊은 정치인들을 보면 캘리포니아주의의 로버트 가르스의 하원의원 하원이제 감시위원회 소속입니다. 법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식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럼 이건 뉴욕 경찰이 맨하탄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할 사람들을 대비해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고 의사당도 지금 당연히 대비를 하고 있죠. 의사당 경관과도 달리 연방법무부와 연방국토안보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어는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고 지금 이렇게 보면 1월 6일 의사당 폭동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말로는 폭력을 피하라고 얘기를 해요. 케빈 맥카티 하원의장도 그러나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를 준비를 하는 맨하탄 검사를 조사를 하고 누구라도 검사가 기소할 때는 증거가 없이 기소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증거의 해석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검사도 자신의 검사라는 이름을 걸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것도 없는데 깨끗한 사람을 기소하지 못합니다. 이 케이스요 2006년도에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포르노 배우와 말하자면 잤다. 그것을 대통령에 당선되어야지 되니까 스토미 데니엘스가 내가 트럼프와 잤어요.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돈을 13만 달러를 줬는데 당신은 선거 처리였고 본인이 직접 주지 않고 본인의 아주 허드렛는 일 더러운 일을 많이 처리해준 마이클 코엔 이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줬고 나중에 그걸 변제했다. 그런데 그 돈이 트럼프 재단 트럼프 회사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변제했다고 나가진 않았잖아요. 그 이중 범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 장부를 처리하는 이런 이중 걸 했다 하는데 검사가 힘든 게 이 부분입니다. 장부 처리만 그렇게 잘못했다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범으로 끝날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연방선거법 위반과 연결이 돼야지 되는 그런 부분을 증명하기가 서류를 좀 잘 준비를 했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을 수천 건의 케이스의 소송을 다 지고 이기고 해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서가 맞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어요. 돈 많은 남자가 여자를 사서 했거늘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여자가 좋다니까 했지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물론 이 경우는 강간 이런 케이스는 아니니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 저작거리에 그냥 너와 나 친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장 국가에서 근엄한 위치에도 있어야지 되고 국가의 포미도 나타내야지 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준 잣대가 달라지는 그 부분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그 여자랑 그렇고 그랬을 거야 까지는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맹신도이기 때문에 요즘 넷플릭스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광신도들의 그런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 같아 보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게 어떻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어떻다고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니잖아 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공화당이 그래서 폭력을 피하라고는 말하지만 폭력을 조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진 않습니다. 아무도 어느 한 명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소셜미디어에 내가 체포되면 시위하시오 프로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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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장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아무도 공화당에서 그 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의사당 경찰이 폭동 폭풍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거기에 대비해야지 되고 뉴욕 경찰도 지금 얼마나 비상사태겠습니까 그런 일이고요 내일은 이제 대배심이 다시 시작을 하니까 오늘은 아닐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 대고 여기에 공화당에 상원의 미치메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지금 휴직 중이잖아요. 호텔에서 행사 치르고 개인적으로 밥 먹다가 뇌진탕 걸려서 병원에서 재활센터로 옮겼고 지금 그 이후에 의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어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공화당은 지금 이런 때에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아주 성의 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소문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그걸 실제로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트럼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나탄 검사는 소로스의 돈을 받는 사람이다. 이 메나탄 브레그 검사의 당선을 지지한 유색인종을 지지하는 그런 정치 단체입니다. 유색인종을 지지하는 그 단체에 조지 소로스가 기부를 했고 그러면 그 단체가 바로 유색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브레그 이 메나탄 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검사가 된 이 사람을 그 슈퍼팩에서 팩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가장 결단을 내려야지 될 사람은 결단 내릴 준비를 해야지 될 사람은 로언디 이센티스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되지 않는다면 플로리다에서 그러면 로언디 이센티스가 와서 체포하시오 하고 그 체포영장 발부를 허가를 해줘야지 되고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광신도들이 정말 광적으로 화를 낼 테니까 로언디 이센티스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는 하드한 이슈 소프트한 이슈 그리고 전형적인 이슈를 동시에 하루에 스케줄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오늘은 어떤 스케줄이 있냐면요. 네바다주와 텍사스주의 두 군데가 굉장히 커요. 합치면 로드 아일랜드의 3분의 2 정도는 되는 곳을 국가 국립 유적지로 선정을 합니다. 국립 유적지로 선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네바다와 텍사스의 그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전체적으로 51만 4천 에이커 공공 땅입니다. 이 땅을 백악관 보존 행동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땅이니까 재무부가 관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부가 아니라 내무부 지금 은행이 머릿속에 꽉 차있네요. 제가 내무부와 재무부는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니요. 텍사스 엘파소에 있는 군부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포트 블리스 거기에 있는 그쪽에 캐스터로레인지 내셔널로 모니멘트라고 딱 지정을 했습니다. 6,600 에이커라고 하는데요. 네바다 남부가 굉장히 크군요. 50만 에이커 넘겠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문화적인 것 그리고 고고학적인 것 과학적인 그 유물을 보존하고 참전용사와 군인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캐스터로레인지 내셔널로 모니멘트라고 지금 정했어요. 이름을 2차 대전부터 1966년까지 미군이 훈련을 했고 그리고 또 무슨 여러 가지 테스트 군대는 테스트가 있잖아요. 무기 테스트 등등 해서 한 곳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러려면 지금 이제 불발탄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그 작업을 이제 해야지 되고요. 네바다 남부는 50만 에이커가 넘는데 아비크와 아메 내셔널로 모니멘트에서 아비크와 아네 스프릿 마운틴을 포함한 산악 사막 뭐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고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아비크와 에미 이게 스프릿 마운틴의 모하비 이름이랍니다. 그 원주민들 모하비 그 사람들의 이름이랍니다. 콜로라도강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하비 그래서 이제 거기가 모하비 사막이잖아요. 이 지역은 이미 1964년도에 산림보호법으로 보호받고 있는데 여기를 이 50만 에이커가 넘는 곳을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내셔널 유적지 하고도 연결이 되고 캐틀 마운틴 내셔널 모니멘트 그리고 무슨 뭐 또 에리조나 와도 딱 이렇게 연결이 돼서 여기는 동물들을 많이 보호할 수가 있답니다. 양이라든가 양이라든가 특수한 사막에 사는 거북이 특이하네요. 도마뱀 또 딱 플랜트 가운데서 뭐 생각나세요? 이쪽 지역에서 네 조수아 트리 아주 오래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과 조수아 트리 를 보존하는데 바로 이곳이 여러 그 원주민들에게 신성시되는 곳이랍니다. 그 땅의 기운 하늘의 공기의 기운 이런 것 있잖아요. 그 모하비 그리고 코코파 캐첸 호피 원주민들에게 신성시되는 곳 그래서 한 곳은 군인들 텍사스는 네바다는 원주민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무장관에게 지시도 한다고 하는데요. 하와이에 살고 계시는 분들 국립해양 보호구역으로 하와이 남서쪽 퍼스픽 리몰트 아일랜드 그쪽 주변 뭐 이게 다 완성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를 국토를 보존하자입니다. 이 2030년까지 하와이의 경우는 해양의 30% 정도 미국 그걸 보호한다 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진아 라이몬드 상무장관에게 지시를 해놨다고 하고요. 그럼 대통령이 맘대로 이렇게 유적지 같은 것을 정합니까? 네. 대통령이 맘대로 합니다. 1906년도에 무슨 유물법이 고대 유물법이라는 것에 근거를 해서 그런 것을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의외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처음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니멘트를 하기는 했어요. 콜로라도라든가 유타라든가 또 다른 여러 군데를 했는데 멜사추세츠에서도 거의가 제가 지금 뒤에 말씀드린 부분 지금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새로운 유적지는 새로 만든 것이고 뒤에 무슨 유타라든가 콜로라도주 멜사추세츠의 그런 곳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모니멘트에서 줄여놨던 그런 곳을 다시 확장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은행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40년 만들어졌는데 40년이 됐는데 만들어진 지가 40시간 만에 무너지더라. 뭐 스위스 그 크레딧 스위스도 백몇십 년 됐는데 165년 됐는데 며칠 만에 무너지더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소나무요. 수 10년 동안 자라죠. 그런데요. 불구덩이에 넣으면 몇 시간이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잠시 뒤에 약간의 경제 뉴스와 요즘 최쯔피티 쓰시는 분들 계시죠? 새로운 버전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 훨씬 나아지겠죠. 그러나 조심을 하셔야지 될 부분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공개시장위원회 열고 그리고 내일 이제 이자율 여부를 발표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냐 은행권 안정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그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기 전에 재무장관이 먼저 은행과 협회에 여러 가지 안심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그 세 명의 죄의가 트리 죄의가 이 은행의 비상사태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이름이 다 죄의예요. 조네디 앨런 재무장관 그리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 또 하나 포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구하기 위해서 11명 11군데 은행에 돈을 모은 사람이 바로 jp 몰건 제일 큰 은행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이잖아요. 3J가 구했다라고 하는데 이 jp 몰건 최이스 은행의 ceo는 제일 큰 jp 몰건 최이스 은행의 ceo이기도 하지만 포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자문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은행의 자문도 하고 ceo가 단지 비밀 같은 것을 폭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은행이기도 하지만 그런 관련이 있어서 재무장관이 먼저 jp 몰건 최이스 ceo에게 너도 관여하고 있는 그 은행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니까 막 전화해서 ceo 대 ceo로 전화하고 연준 의장까지 합쳐서 일단 포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살려놓은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누구죠 제롬 파웰이 인플레이션이냐 은행권 안정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데 0.25% 포인트 아닐까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dwac 디지털 월드 이렇게 시작되는 긴 이름의 약자인 이 회사의 주식값이 11%가 올랐답니다. 이 회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딱 주도하고 있는 트루스 소셜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고 정부 합병에 관한 그런 조사 중이고 이거는 트럼프도 주목받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경우 이 소셜 미디어도 주목받겠구나 해서 그런 기대 수준의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회사의 주식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는 뭐 올렸던데요. 트윗은 아직도 안 하고 있고요. GPT4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GPT4가 최GPT의 레이티스트 버전인데 이 레이티스트 버전이 처음에 나왔을 때 참 좋다. 출현도 하고 뭐 텍스트만이 아니라 지금 GPT는 텍스트만이잖아요. 글씨로만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답변도 뭐 그림도 사진도 주고 뭐 좀 다채로워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다. 뭐 추론도 가능하다. 뭐 예를 들어서 혜신이 엄마의 딸의 이름은 뭐냐. 혜신이 엄마의 딸의 이름은 뭐냐. 뭐죠? 혜신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챗GPT에서는 그걸 추론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뉴스 갈드라고 저널리스트들에 의해서 뉴스와 정보 사이트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곳입니다. 뉴스갈드에서 원래의 챗GPT와 GPT4를 쭉 비교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 레이티스트 버전이 더 잘못된 정보를 퍼트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더 자주. 두 개 다 오픈 AI라는 캘리포니아의 본사가 있는 회사가 만들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많이 댔고 했는데 실제의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40% 이건 회사 측에서 하는 얘기인데 더 눈에 띄는 거짓 내러티브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뉴스에 대해서 텔레비전 스크립에 대해서 건강에 관해서 음모론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샌디욱 초등학교 사건 총격 사건 또 무슨 면역 같은 이런 모든 음모론과 이런 코비드 백신에 관해서도 더 세련되게 거짓말을 더 세련되게 하니까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이 많다. 이미 거짓말로 공공연하게 확인된 문제만 갖고 대입을 해봤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기술이 너무 정교해져서 악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명적인 결함을 수정하기 전에 이제 레이티스트 버전을 내놨다는 얘기인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잘 알려졌었고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도착하기 직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안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흘 동안 모스코바에서 아주 그 예전에 궁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푸틴의 아주 대단한 대단한 대접을 받고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마이 프렌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부르면서 일곱 코스의 요리도 먹었는데 비공개에서는 다섯 시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당연히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무기를 지원해달라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살상무기 지원을 요청을 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전에 서로의 매체에 푸틴은 중국의 시진핑은 러시아의 우리는 파트너다 강한 동맹국이다 이런 어피니언도 싫었고요. 그런데 누가 위이겠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중국이 러시아의 수입과 수출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단 한 국가가 30%를 그에 비해서 중국은요 3%입니다. 여기에 무슨 칩 같은 것도 중국이 러시아에 전부 주고 있고요. 누가 굽실거리겠습니까?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주 덩치도 크고 하니까 딱 대비해서 봤었을 때 이번에 러시아가 너무 작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인은 참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몸집 이런 건 타고났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미국을 견제하는데 러시아라는 곳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만한 동맹이 없고 그렇지만 유럽의 눈치를 봐야지 되니까 조심해야지 되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 중재자에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들 누가 신핑이 아무리 현재로서는 러시아 모스코바 쪽에 기울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략적인 외국 방문인 거죠 푸틴이나 아니 신핑이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야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지원을 한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용기 이런 것에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경우는 자민당이 그전에 계속 방문하라고 압박을 많이 했고요 G7 국가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일본만이 그 최고 지도자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갔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분쟁 지역 국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워싱턴이 좋아하겠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이 이걸 성공을 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하면 대만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입장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일본도 중국과도 협상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달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어떠한 군사적인 그런 협정 같은 것 안보 회의 같은 것은 했잖아요 아주 두 나라 다 묘하죠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셀리온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참에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니까 한인 식당 소개됐던데요 강예신이었습니다 신빈이 순서만 이참에도 들은 2 됐습니다 조율 청소년 이참에도 도전